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동네는 여기가 남구 대명동입니다 대명동은 1동부터 11동까지 있죠 오늘 제가 나와있는 동네는 여기가 대명10동입니다 대명10동은 지금 주변에 엄청난 짐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관문시장을 인접하고 있는 그 위치인데요 오늘 건물이 있는 위치는 지금 여기 정면에 보시면 저 앞에 회집이 하나 보이십니까? 대구에서 옛날에 여기 회타운 거리라고 하면 여기가 많이 알려진 그런 동네인데요 그 회타운 있는 그 인근에 이 코너 건물 이 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건물이 8m 코너 변에 접혀있고요 그리고 또 상가가 1층에 두 칸이나 빠져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나 오늘 건물 가격적으로도 비교했을 때 정말 괜찮은 매물입니다 앞으로 주변에 지금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지고요 거기로 인해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하면 주변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이 건물이 현재 속한 이 동네 자체도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건물 주차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여기가 남서 방향인데요 이쪽으로도 주차가 두 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아마 주인분이 주차 공간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층의 코너 변에는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 공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참 1층에 이렇게 상가 두 칸을 빼기가 힘들긴 한데 여기는 또 상가 두 칸으로 아주 잘 뽑아서 지금 건물의 분위기도 한층 더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상가 옆쪽으로 총 주차가 6대 주차하실 수가 있는데 건물에 총 주차돼서는 8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2층부터 거실 창이 큼직하게 나와 있는데 저거는 이제 3룸입니다 3룸도 이 집에는 구조가 엄청 잘 빠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임대할 때 여기에 새를 놓은 적이 있는데 엄청 꼼꼼한 세입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집을 딱 보더니 아 이 집이다 하고 계약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여기 크레이 갖지 말라고 건축 당시부터 이렇게 라인을 하나하나씩 다 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실 크랙이 크게 번지지 말라고 힘을 분산시켜서 크랙을 방지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에 들어왔고요 CCTV는 4개 채널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오늘도 날씨가 엄청 추운데 마침 건물 내부 들어오니까 촬영한 게 좀 더 편해졌네요 아 옛날 생각납니다 여기 이제 3룸이 2가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룸이 1가구 있는 구조인데 3룸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엄청 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식구수가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하셔도 충분히 3룸에 거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계단마다 좋은 글귀가 이렇게 다 써요 지난 일 후회하지 말자 좋았다면 행복이나 나빴다면 좋은 경험입니다 이런 좋은 글귀도 있으니까 올라갈 때도 심심하지가 않네요 자 여기 3층에도 3룸 2개와 2룸 2가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룸은 전세 1억 1000 정도 받고 있고요 2룸 같은 경우에는 전세 6천 야 임대료도 지금 엄청 싸게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중공 당시에 세를 놓았는 그 가격대로 그대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아마 이 건물의 수익은 좀 갈아엎으면 건물의 수익률이 훨씬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좀 이게 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잘 될 거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진짜 잘 된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잘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 뒤에는 주인세대 주인세대가 이렇게 좌측에 주인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온룸이 한가구 있습니다 이 집에 제가 올라오면서 느꼈던 게 이 집 방암문 자체도 세입자방도 아주 문양도 있고 고급적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인세대 옥상도 지금 이렇게 주인세대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막아 두셨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주행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일단은 내려가서 제가 지도를 첨부해서 영상 내용을 그리고 건물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내려왔고요 본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 원룸 하나, 투룸 2개, 쓰리홈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인세대까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가구 수는 총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건물의 돼지 253제곱미터 건물 504제곱미터 돼지평수 9평수로 한산하면 76.5평 건물은 153평입니다 2015년 5월에 중공이 났고요 북서남서 코너 8m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매매가 15억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출 5억에 주인세대까지 임대시 임대보증금 5억 3천만원 현재 인수가 4억 7천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 312만원 이자 제외하고 145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그러시면 인수 금액이 5억 5천만원에 인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물 이렇게 내역을 설명드리면서 주변 환경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은 두류공원 쪽으로 가고 있는 위치고요 성당못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걸어 나왔는 길 반대편으로 나가면 바로 성당못역 관문시장 서부정류장 그쪽으로 역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성당못입니다 지금 운동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차량 이동도 참 많고 그리고 오늘 건물 임대수요자가 이 건물 뒤편에는 바로 가클릭대학교 병원에 있습니다 대학병원 대형병원이 있기 때문에 임차하는 조건도 참 좋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 가까워서 뭐 살림가구 사실 분들 그런 분도 임차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면 바로 또 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생활환경도 참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호재가 많은 지역이고요 개발이 엄청난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보면 이제 이랜드타워도 바로 보이시죠 이랜드타워 기준으로 주변항력 쭉 둘러보시면 오늘 건물이 어떤 입지에 있고 어떤 환경이라는 걸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동네 분위기가 밝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편하게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